희정이가 어머니와 너를 죽이려고 한 거니 자기가 만났던 남자한테 사주를 해서 유라야, 이제 아무도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할게 아니, 모두가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거야 한진웅 회장에게 말해 그리고 답을 들어 내가 이렇게 되길 바란 거 아니었냐? 우리도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갈라서자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내가! 어제 진 딸이에요 그 딸을 죽여줘 이번엔 확실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